안녕하세요 곰팡이 여러분 헌터팡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군소 컨텐츠를 하면서 군소라는 캐릭터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젠 군소라는 캐릭터를 버리고 싶어서 오늘을 마지막으로 군소 컨텐츠를 끝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제목을 보고 많이 놀라셔가지고 허겁지겁 들어오실 거를 생각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어그로 끌어서 정말 죄송하고요. 제가 사실 어그로를 거의 끌지 않는데 저도 한번 끌어보고 싶어서 끌어봤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군소로 사랑받았는데 어떻게 군소 컨텐츠를 그만둘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약간 어그로가 아니지만 뭐냐면 올해 마지막 군소 컨텐츠가 맞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 동안 군소 컨텐츠를 좀 많이 안 했잖아요. 그래서 저것도 반성하는 의미에서 오늘은 조금 색다른 군소를 잡아서 한번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쪽 지방에만 살고 있는 원불군소라는 애기를 잡아가지고 한번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저기 남외로가 되는데 또 리발 검은도 들어가요. 너무 멀어서 혼자 가기 싫어요. 같이 멀어요. 레츠 고! 아 참 그리고 여러분 오늘은 은혜도 같이 먹습니다. 아니야! 자 여러분 제가 오늘 군소를 잡으려고 이 검은도로 왔습니다. 제가 또 일반적인 개군소 참고소 이런 것도 똑같이 먹으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오늘 메레일종 군소를 먹으러 검은도로 또 왔습니다. 그리고 저보다 이 형이 저한테 속아서 먹었었거든요. 넌 죽어. 자 오늘 바로 한번 잡으러 갈게요. 자 여러분 오늘 그 필리핀 군소 말고도 낙지 이런 거 있죠? 검은도는 말씀 안 하셔도 아시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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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어 문어! 오빠! 구라 구라 구라! 구라! 오! 개 커 개 커 개 커. 자 지금 잡을 기회를 줄게. 개 커 개 커. 라삭 집 괴로워. 어떻게ана 안 coined다? 물 들어와 이거 장갑! 물 들어와. 내가 들어가도 돼. 이리 와이래이 끼야. 우와 대박이다 대박. 빨리 넣어줘. 들어가라. 잠시만요 여러분. 자 잠시만요 여러분 저기 장갑 버릴게요. 우와 대박이다. 바로 들어가자마자 있었어. 우와 사이즈가 작은 것도 아니오. 이쪽으로 가면 여기 바카즈 존이거든요. 낙지도가 있지. 와 야야야야. 잡아 잡아. 라삭! 오 그게 아 너무 작아 야야 이거 방생해 자버릴거죠 작은거는 무조건 방생할겁니다 막 잡아가시면 안돼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오셔서 이렇게 잡으실때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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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도 좀 작은데 그렇지 으음 버려 버려 자 안돼요 여러분 저 사이즈는 여러분 여기는 진짜 오케이 바카즈레끼 바카즈 개 커 개 커 바카즈라삭 라삭 여기 여기 밟았어? 응 방생해 방생해 들어오자마자 낙쥐 두마리에 바카즈 한마리에 문어 한마리 봤습니다 지금 어 룰라라리 저 이런 룰라라리끼들은 라삭해가지고 으아 꺼려버려 근데 참고로 오늘 목표로 하는 원뿔구선은 이런 모래바닥이었고 돌바닥에 많이 있습니다 일로 가면 이제 돌바닥 나오니까 천천히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오야 꼬깨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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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얘 락카즈라삭 야 1타 2피 한다 오케이 1타 2피 진짜 낙쥐기였어 아이 진짜 낙쥐기야 아 부러워 하하하 더 빨리해 나 아구 터질거 같아 지금 들어가라 오 1타 2피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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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율이 좋네 저도 하고 왔어 나중에 해루지 책 낼 거지? 당연하지 저자 보고 경험 헌더팜 대필 정부룩 와 근데 오늘 여러분 대박인데 이거? 꼭 이래요 여러분 거문도 오잖아요 그러면 그날 밤에 너무 피곤해져가지고 해루지를 하기 싫은데 억지로 나올 때가 있어요 사실 근데 그런 날 잘 나와 그런 날 광어가 나왔어요 근데 오늘도 스케줄이 너무 빡빡해가지고 진짜 힘들었는데 지금 나오자마자 문어 보고 포기 1타입 휘하고 이게 뭐야? 뭔데? 도리야? 아 도리야 미안 책 못 내겠다 가족 모임 가족 모임 설날이네 자 여러분 이거 바닷속에서 주워가지고 쓰레기도 처리할게요 여기 넣어줄게요 들어가라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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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예예예예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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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잉 일로 와잉 들어가라 이야 건문도 이렇게 3대 오 또 있다 또 있다 또 있다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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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얘 왜 이렇게 커 얘네 씨알이 야 집게 떨궈지 마 맛있어 살 많아 살 많아 살 많아 들어가 자 여러분 얘네 점 3개가 있어서 3점 꼬개라고 합니다 와 꼬개 많다 그치? 저 뭐야 아씨 원뿔꽃서인 줄 알았네 얘네가 생긴 게 돌이랑 굉장히 비싼게 생겨가지고 진짜 헷갈립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요런 뿔소라 저 요런 거는 거의 다 소라계에요 뿔소라가 가장한 소라에요 소라인데? 아 이 귀한 뿔소라가 왜 요 위에 자 여러분 근데 뿔소라 같은 경우는 제주도나 여기나 어디서든 수산 자원이기 때문에 절대 이제 잡아서 가져가지 마세요 방생해주세요 고고야 먹어라 어? 어? 이거 뭐야? 가족 가사라이팅 아니야? 어어 별불가사리 요런 거는 딱 꺼내가지고 이 잡은 이상 방생하시면 안 돼요 플라이어 그래 저머리 꺼져 여러분 우리나라 유해동물에 지점된 불가사리가 별불가사리랑 암무르불가사리인데 사실 별불가사리보다는 암무르불가사리가 크기도 훨씬 크고 이게 피해가 엄청나게 막대하다고 합니다 왜냐면 조개를 엄청 많이 개쳐먹거든요 그래서 보이면 다 물 밖으로 빼주세요 어 여기 있어야 되는데 원불가사 이거 없으면 큰일 나는데? 콘텐츠 개 망하는데? 정서야 원불가사 어딨니? 진짜 어떻게 생겨나면 딱 요런... 왜왜왜왜? 뭔데? 콩폭! 하지마! 진짜로? 오우 이거 한 번에 떼야 돼 하나 둘 셋 옳치! 야아 사이즈 보소 오여 들어가라? 오 대박인데? 물 빠질데 못 나갔나봐 요런 데가 물 빠진 개빨 위쪽에 전복들이 많아요 이거 뭐야? 거 거 거 거기 거기 어디 어디? 그 앞에 바로 앞에 어디? 뭐야 이게? 해삼 회삼 회삼 오 크다 오 야 통통한데? 어 진짜 통통한 거 오 예예예예 나 나 나 물 좀 세수 좀 할게 일로와 오 잠깐만 야 문어 떨궜어 안돼 어떻게 나왔지? 탈출했나봐 탈출 나 새 문어인 줄 알고 개 좋아했네 와 해삼 여러분 먹을 거야? 나 필요 없어 그럼 방생하자 아 우선 모르잖 콘텐츠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선 킹할게요 하하하하 이거 뭐지 여러분? 보통 소라개예요 네 진짜 소라개 랩게 저만의 거 좀 얼굴만 보여줘 멋있어 멋있어 바가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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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문어 또 나왔어 아 얘 자꾸 나와 야 얘 계속 나와 아 무거워 죽겠네 바가지 어디 있어? 아 얘 어려운 놈인데 이거 하시지 야 너 이제 하지 마 나 못해 야야야 이거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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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뭔데 왜 이렇게 많아 오늘? 뭔데 소라개 꺼려 자 여러분 지금 나오라는 원뿔 근처는 안 나오고 굉장히 비싼 녀석들만 나오고 있습니다 기분 좋은데 콘텐츠 실패할까봐 조금 불안해요 제발 한 마리만 나와 제발 콘텐츠 좀 찍자 저건 뭐지? 안무나이트까지 생겼다 아 소라개다 아 이거 만약에 소라였으면은 이뻐가지고 은혜 갖다 줬으면 되는데 아 음둥이 실패 하하하하 왜 왜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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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엄청 이쁘게 생겼어 해볼 수 있어? 해볼게 야야야야야 리발렛이야 아 잡았다 놓쳤어 야 여기 있잖아 어디 아 놓쳤어 아 이렇게 개빡치기하네 누가 이기나 해보자 오 잡았어 잡았어 아 버려 버려 야 이거 뭐야 멸치 아니야 멸치? 오 멸치 떼들었네 이것도 잡을 수 있어? 이거는 만원짜리인데 만원이야? 그럼 내가 손으로 해볼게 과연 구라 아니 진짤까 구랄까 구라 진짜 멸치 맞아? 아니 턱이 너무 길어 오 멋지어 같아 이러면 멸치 아닌 거 같죠 원래 얇게 쭉 가야 되는데 여기가 지금 넓적하잖아요 뭘까 이거? 일단 놓쳐 어차피 금지체정이야 야야야야야 내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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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어 문어 야야야야야 걷다 대지마 자 목삼이라고 못먹는 해삼이랍니다 우와 진짜 크다 여러분 근데 딱 내꺼랑 똑같아요 버려 버려 잡아봐 잡아봐 잡으면 5만원 5만원? 어 기회 두번 봤어 구라 앞에 있어 앞에 있어 걔 여기 있잖아 앞에 걔 많잖아 자 여러분 지금 다음 포인트 이동하고 있는데 저 이거 문어리기 있다가 너무 무거워가지고요 트럭에 놓고 갈게요 자 내려가 내려가 이랄게요 자 여러분 두 번째 포인트 도착 여기 원불구소가 나올겁니다 우럭 자고있다 우럭이 자고있다고? 잡아줘 무슨 꿈꿈? 보고꿈 아니 나한테 잡히는 꿈 한번 손맛 좀 볼게요 야야야 리바렛끼야 리바렛끼야 암초매 해 일로와 놓쳤어요 저거 뭐야 원불구소 아니야? 우와 찾았다 하하하하 컨텐츠 성공한다 괴롭같네 자 여러분 원불구소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여러분 드디어 원불구소 나왔습니다 요게 해수어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끼를 정말 많이 제거를 해준다 그래서 해수어 샵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 옛날에 한 2년 전쯤에 먹었었는데 그때 막 기억이 잘 안나요 소세지만 소세지만 아 그래요? 넣어주세요 소세지 혼토팡 먹을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네 나 맛있게 먹을 거야 나 맛있게 먹을 거야 오야 안 돼 안 돼 안 돼 미안 미안 얘 개빠르단 말이야 감으로 찾아야 돼 여러분 시계가 안 볼 때 이 소세지다 들어가라 원불구소 한 4마리 정도만 일단 가져갈게요 여러분 오 여기 원불구소 존이네 자 여러분 보이시죠 물속에선 요렇게 있습니다 진짜 돌이랑 비슷해서 안 잡아본 사람은 진짜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근데 보시면은 원불구소입니다 이야 자 여러분 4마리 중에 지금 반 채웠습니다 오 얘 왜 엉덩이가 왜 이렇게 커 얘 이러면 스팸 맛나 하하하 개소리 하고 있어 이 엉덩이도 먹었어요? 네 먹었죠 다 먹었어요 그냥 삶아서 추베룩하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내장도 먹었어요? 내장은 추룩추룩 하하하하하 들어가라 야 은혜야 부럽다 너 보공이 너를 더 좋아한다 잠시만 잠시만 이거는 진짜 돌같지? 돌 아니야? 원불소세지지 와 빵 봐봐 얘 형 근데 먹어두면 한 2배 크다 기분이 좋다 리빨 들어가 자 3마리째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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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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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좋아하는 거 아 이거? 어 이거 돌이잖아 무슨 소리야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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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말한 거지? 아냐 그 왼쪽 왼쪽 아 이렇게 넌 왜 이렇게 꺼졌어 자 여러분 4마리 채웠습니다 저희 지금 원북에서 나오면 다 발로 질려 밟고 그냥 해루지만 할게요 저랑 보시면 저기 물고기 보이시죠? 저게 미역시인데 여기 거문도 해산만 많이 보여드렸죠? 저기 다 세우고 있잖아요 저게 찌르면 굉장히 아프다고 합니다 한 번 잡아볼까요 이걸로? 야야야 리발레키야 라삭 어어 꺼져 뿔 하나 뜯었다 어 이거 뭐야 뭔데? 구석탱이 한 번 돌려주세요 오오 레삼 아니야 레삼? 레삼이 개빠르거든요 여러분 두시면 돼요 짜 짜 야 해삼이 힘쓰는 거야? 야 미안한데 안으로 넣어버렸어 하하하하 자 여러분 그리고 이런 해수욕장 오실 때도 되도록 그냥 맨발로 오시면 안 돼요 왜냐면요 이 사이사이에 저거 검은 거 보이시죠? 여기 사이에 저기 뭐냐면 어 목삼이 있어요 뭐야 목삼이 왜 이렇게 커 야야야 띵 띵 띵 띵 띵 띵 띵 자 목삼은 살포시 놔줄게요 제가 밟지 말라는 게 목삼이 아니라 사실 자 이런 성게들이었습니다 이런 성게들이 이 안에 박혀있기 때문에 맨발로 오시지 마세요 특히 보라 성게는 독성도 살짝 가지고 있어서 되도록 안 찔리는 게 좋습니다 이거 빨리 와 빨리 야야야야야 이게 몇 개요? 팔뚝이 불가사리네 버려 버려 자 저런 같은 경우는 이제 불가사리가 잘렸다가 재생이 됐을 때 저렇게 된다고요 오 예 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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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돼 돼 돼 돼 요거 놓치기만 해봐라 너 내가 요거 놓치겠냐? 일로 와라 오 크다 야 너 놓친다 했어 하하하하 한번 손으로 그냥 훅 감아가지고 이렇게 호런구에서 돌 저 말리 꺼지고 산낙지 추루 추루 하하하하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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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라 하하하하 아 형 잠깐만 봐봐 인중 젖어있는 게 꽤 웃기다 자 여러분 요 별부 가사리 이런 거는 또 던져줘야 됩니다 던져버려 어어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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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러 그랬는데 아냐 아냐 진짜 고위 아냐 진짜 아냐 아냐 진짜 아냐 표정 보면 알잖아 이제 히힛힛 일부러 그랬는데 보호형 뭐해 왜 뒤집어져 있어 여기서 내가 잡아줄게 병원 가자 같이 어어 병원 가자고 여러분 진짜 신기한 건 뭐냐면 원불구소 딱 네 마리 하고 나서부터 원불구소가 한 마리도 안 보여요 진짜 나 처먹으라고 그냥 여기 내려져 있었나봐 그냥 갱해삼 아니야 딱 보면 알지 어 목쌈이잖아 목쌈 버려봐사 아니 목쌈이 오늘 왜 이렇게 많아 해루지라면서 목쌈 본적은 별로 없는데 나중에 한 번 먹어볼게요 여러분 아니 여기 목쌈 떠있어 누가 버렸나 이거 단체로 얘 잠깐만 바가지 바가지 얘 크지 집게 떨구지마 집게 떨구지마 들어가라 예예 마지막으로 붙잡은 거 같은데 살려다가 여기 새우도 있네 어 진짜 또 또 새우네 우리 이모부 엄청 커 큰 이모부 있어? 혹시 나 큰 이모부랑 인사 좀 해봐도 돼? 어디? 여기였어 하하 큰 이모부 낯가리셔? 너 맘에 안든데 드디어 목으로 먹었구만 야 다리가 안 움직이더라고 야 제가 막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엉덩이 이렇게 해서 야 예뻐 얘 뭐야? 뭔데? 새우 새우 잡을 수 있어? 당연하지 얘는 뒤로 도망가기 때문에 뒤에서 이렇게 라싹 해버리면 바로 잡지 뭐야 여기 있잖아 뭔 소리야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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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팬 돌이잖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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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가벼운 돌이야 아니야 내 마리 잡았어 제가 넣어줄게요 조개 있어 조개 어? 서러있다 개빵한데 이거? 그래 개넣지 말고 얘만 넣자 어어어 리발 복수 제대로 하네 어 여깄다 여깄다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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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두 마리 있어 원 저것도야 아 형 왜 이렇게 눈이 밝아 개빡치게 오우 야 버릎이 뿜겄다 뿜겄다 얘 한 마리만 넣자 그럼 왜냐면 나 이거 어차피 다 못 먹어 얘네 불쌍해서 그래 은혜씨도 있잖아 은혜한테 또 뺨 맞을라고 야야 방생해 방생 슥 미끄러져라 은혜야 보고 형 곧 우리집에 올 거야 너한테 뺨 데려 낚시 또 있어? 그래야지 네 어 나쁘진 않은데 놔줄까? 그러면 작은 사이즈는 진짜 다 방생하고 먹을 수 있는 사이즈만 딱 챙겨 갈게요 낚시 머리만 있는 거 보이지 그래 그래 쭉 들어간다 들어간다 야야 찍혀롱해 아 놓쳤어 야 원풀구슬 리발래켜 왜 모래밭에 있어? 너 돌밭에 있잖아 보고 형 오기 전에 빨리 그냥 여기 야야 여기 넣어줘 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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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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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뭔데? 노란색 보여 안 보여? 어 무슨 개야? 아 뿔물맛이개인가? 잠깐만 잠깐만 어 이거 뭐야? 이게 이봐 나 진짜 몰랐어 몰랐지 나도 진짜 몰랐어 그냥 빨리 와 야 나 뭔가 살려줘 왜왜왜 봐봐 야 얘 머리빼고 다 나왔네 이거 눈이에요 여러분 라삭 어우 흐느적거려졌네 형 형 형 형 형 형 좋지 좋지 보강이랑 헤루질 할 때 이게 무슨 생색이냐고 물어봤었잖아요 색깔이 특이해서 이게 제이지? 돌팡망 족대 있으면 잡을 텐데 우와 나이스 그럼 보여줘 잠시만 랭시키가 어 얘 로자 로팡망둑 족대 있으면 잡을 텐데 우와 나이스 한번 보여줘 잠시만 랭시키가 얘 로자 로자 놔줄게요 잘가 로자야 진짜 이렇게 구독자 여러분들 덕에 많이 알아가요 진짜 아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좋아요 이것도 뿔소라인가? 우와 이거 뿔소라 존이네 진짜 더 깊은 곳으로 가라 안 잡히게 어 전복 전복 있다고? 우와 아 이거 진짜 어렵겠다 한 방에 따야 돼 할 수 있어? 하나 둘 셋 이렇게 한 방에 따가울 거 같아 오 오 오 너무 작죠? 이럴들은 여러분 더 커가지고 나중에 수산 장원이 되게끔 방생을 하도록 할게요 버려버려 여러분들 뿔소라 보이세요 저기? 아 저기 뿔소라 존재해 이런데 또 전복 있거든 지금 아주 잘 뒤지고 있어요 야야야 어디 건드린 거 같은데 여러분 동해에는 거의 있는 말미자리 풀새꽃 해변 말미자리라는 게 좀 많이 있는데 여기는 너무 아름다운 말미자리 있어요 근데 여기 해로이라면서 말미자리도 처음 봐요 어 이거 보세요 먹이 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다가 물고기나 이런 거 가면은 이 촉수로 감쌀 거예요 근데 오늘은 집게다 이랄게요 이거 봐 이거 그거 같은데 약간? 젤리? 다리 밑에 있는 젤리 왜? 뭐네? 점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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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봐봐 지껴라 사봐봐 그그그그 원풀 저번리 꺼자 원풀 점복 그러면 대왕 바가지 우와 가볼 수 있어? 그럼 하나 둘 셋 한번 잡을게요 하나 둘 넷개 오 오 빨리 벌죠? 뒤로 가있어 우와 크다 오오 바가지 존 바가지 바가지 존이야 바가지 존 하나 둘 셋 일로 뺄게요 어 지금 여기 있어요 나랑 라장 개뜨고 있거든 우와 아빠다 아빠다 우와 오오 베드라치 있어요? 네 여기 보여? 이게 검도 베드라치에요 이게 짧아 엄청 긴데 어 뭐야 야 얘는 손오공이다 순간이동하자 와 근데 베드라치가 짧아요 보통은 훨씬 더 깁니다 낙지 있어? 잡아 잡아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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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오오오 불수라 원 플러스 원 넣어버려? 뭔데? 베드라치 이번에 잡지 아까 봐줬잖아 못 잡는다에 오백만 잡는다에 백원 아 얘 너무 빨라 근데 얘 카카로트야 하나 둘 셋 순간이동 뭔데? 그럼 손오공 베드라치? 세번째는 잡지 나도 두번 연습했는데 오 물색 좋아 물색 좋아 간다 하나 둘 리발레캠트 뭐야 이게? 여러분 지금 생선 대가리가 있거든요 삼치인가? 우와 근데 이렇게 되니까 무섭다 이거 아 이게 삼치네 살이 삼치살이네 거짓말 뭐야 이거 섭이야? 한번 떼다봐 우와 이런게 균형이 있구나 선물 섭 안좋아하는데 조심히 가 자 여러분 불가사리 이런거 바로 딱 해가지고 아야야 아야야 쏘리 쏘리 나 일부러 낼지 아냐아냐 오 이거 전복이네 아냐 이거 전복이네 진짜 전복이야 어떨 수 있어요 바로 땐다 하나 둘 셋 아아 끝났다 끝났다 아이씨 손 개나갔다 이거 땔 때 조심해 오오오오오 이야 미쳤어 미쳤어 이거는 여러분 킵사이즈에요 진짜 근데 너 엄붉은 손만 가져간다며 고마워 아 하이톤이라 롯 같네 자 여러분 이 전복을 마무리로 해가지고 지금 나가서 조각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삼정꽃게 네 마리랑 뭐 문어 큰 거 한 마리 그리고 여기도 지금 다 쏟으면은 다카지도 지금 세 마리에 자 여러분 이렇게 많이 잡았는데 롯 같은 게 뭐냐면은 나머지 다 복원이 가져가고 저는 원불군소 네 마리만 가져갈게요 아이씨 자 이거 바로 들어와서 저만 먹을 수 없으니까 그러면 은혜랑 같이 한번 추배를 해볼게요 라삭라삭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원불군소를 잡아왔습니다 라삭라삭 여러분 지금 생길새를 보시면은 일반 군소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생긴 거 같아? 감자떡 하하하하 그만큼 맛도 있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은혜랑 오늘 같이 한번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말 진짜 진짜요 영상 봐봐 스펜 맛 나고 소세지 맛 나고 스페인 맛이 뭐요? 스페인 하하하하 은혜가 스페인을 좋아하거든요 맨날 여행가자 하면 어디 가고 싶어 스페인 스페인어 할 줄 아는 거 뭐 있어? 이거 보세요 하나도 없어요 오르르르라 그라시아 아닌가? 그라시아 무슨 뜻이야? 물라테 하하하하 씨씨 하하하하 뭔 소리 여러분 근데 이 원불군소를 어떻게 먹을 거냐면요 일단 저희 목표는 최대한 맛있게 먹는 겁니다 왜냐면 올해 마지막 군소 관대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발도 튀기는 맛있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4마리가 있는데 2마리는 튀기고 2마리는 일반 군소를 먹는 것처럼 20분 정도 푹 삶아서 정상적으로 한번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냥 그렇게 해서 먹는 게 아니라 초밥을 만들어서 초밥 위에 얹어 가져가면 원불군소는 초밥으로 한번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소 튀겨 봐 본 적 있어? 옛날에 한 번 있는데 그때 제가 만약에 참 군소를 튀겨 먹었으면 맛있게 먹었을 것 같은데 그때 식용으로 하지 않는 개 군소를 튀겨 먹어서 다 토해냈거든요 너 나한테 개 군소 줬었잖아 어 너 생일 때 어땠어 맛? 쓰레기 하하하하 이게 야 졸리냐? 한 번 이게 이게 어디 거라고? 해수어왕 하시는 분들일 때 해수샵에서 파는 거는 필리핀 군소라고 하고 분양을 해 근데 사실 이게 검은도에도 있고 제주도에도 잘 찾아보시면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런 길이 바로 먹을 거 같다 이제 잘하네 이제 우리가 결혼했구만 아닌데 예 플라이어 그래 자 여러분 군소 굉장히 손질 저도 지금 오랜만에 하는데 5개월 이후로 안 했음 여러분 죄송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 군소를 안 먹어서 좀 이렇다는 말을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이번에 초심 확 찾을 겸 아주 못 먹는 원불군소로 한번 도전을 하는 겁니다 아 마..마..마..마..맛있는 하나 둘 셋 워터야 하하하하 자 이렇게 한 번 쫙 씻어주고 이 군소 손질은 원불군소들 참고서 개구서 다 똑같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쪽이 배입니다 자 배를 딱 찔러가지고 과감하게 라삭라삭 으으 자 이게 벌려서 워터야 그리고 안에 있는 내장을 싹 다 빼주면 돼요 이거 보보 형님이 먹었던 거 아니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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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걔 똥만 난다고 했잖아 아 그거는 그냥 연출이었고 사실은 나 전화와가지고 진짜 많이 썼대 스팸이랑 비엔나랑 스페인 맛도 나고 감자 떡 맛도 나고 바르셀로나 맛도 나고 자 여러분 참고로 군소 손질하실 때는 내장을 무조건 빼셔야 되고 왜 여기 구멍 나있어? 아 얘 여기가 원래 독샘이었는데 내가 방금 독샘을 뜯어낸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구멍이 난 거지 어때? 똥구멍인 줄 알고 하하하하 그냥 롱이라고 써 내 영상 밥 먹으면서도 많이 보시거든 롱로머 자 여러분 내장을 반드시 깨끗이 씻어야 됩니다 왜냐면요 이 군소는 내장이랑 알의 독이 있어요 똥맛이 나기 때문이죠? 아니 진짜 진지한 상황이야 내가 지금 껴들리는 거 아니야 껴들리신 맛 짱 나니까 하하하하하하 대 좋아하네 왜 무슨 거야 방금 설명해줘 이해가 안 가서 그래 여러분들도 이해 안 가시죠 아 그냥 재밌어 하하하하 어쨌든 뭐 내장이랑 알의 독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빼고 빡빡 문지르시고 무조건 열을 가해서 드셔야 됩니다 군소 회로 절대 드시지 마세요 이거 군소 회로 드셨다가 병원 갔다는 기사도 많이 나섰거든요 절대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네 보시면 여기 얼굴 보이시는 애야 이게 지금 군소의 그 더듬이야 얼굴을 저는 안 먹어요 그래서 얼굴만 삭제할게요 라사 버려버려 그리고 또 깨끗하게 쫘아 씻어줄게요 하나 둘 셋 야 너 많이 늘었다 너 잘하네 원래 개못했잖아 쫄쫄쫄쫄 이랬잖아 하나 둘 셋 쫄쫄쫄쫄쫄 연습했어? 나 원래 잘했어 사실 아 이게 알겠다 왜 내가 말문이 막히는지 지금 원래 이렇게 쭈그려해야 되는데 갑자기 지금 나대 버려가지고 내가 당황한 거야 알겠지? 하하하하 이제 먹을 때가 됐어 하하하하 뭐를? 채널 에? 자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군소 손질이 끝이 납니다 이거는 삶을 먹을만 할 거 같지 봐봐 아니 아 아니야 감자떡이랑 스펜이랑 스페인이랑 자르스 바르셀로나 맞나? 자르셀로나? 하하하하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손질이 다 된 거는 워풀 딱지 치기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 세 마리도 싹 다 손질해줄게요 야 카메라 꺼? 니가 해 아 아니야 나 대지 말라고 그랬지 알겠어 이렇게 하는 게 분량이 더 재밌다고 안 해 하하하하 자 요런 식으로 지금 손질이 다 됐습니다 굉장히 작아졌죠? 곶감이다 어 곶감 맛도 난데 하하하하 자 여러분 이제 두 마리는 삶고 두 마리는 튀길 건데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크기가 작아졌잖아요 근데 삶거나 튀기면은 더 작아져요 그래서 먹을 게 진짜 요만큼도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덕 딱지 되겠다 오늘 너 말할 때 엄청 껴든다 하하하하 너 왜 웃어? 아니 너가 그렇게 콕 찝으면 좀 잡히고 하하하하 와 잘하네 너 운동인들이 너를 좋아하는 방법을 아는구나 맞아 하하하하 여시같은 자 그럼 그래서 먼저 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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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빨리 안 와 빨리 안 와 야야야 아 나 내 다리 아프지 어 너 왜 그래? 어 너 왜 절어? 너 왜 무좀 있어? 어? 하하하하 자 일단 바로 이 후라이팬에 해 하나 둘 셋 워터야 코라체 꺼 자 바로 내밀 깽 깽 하하하하 왜 왜 한숨 쉬어? 언제 해 맨날 아 이게 좀 짜증나? 혹시 건택이 맞긴 한가보다 우리가 부.. 불이야 미치 자 여러분 이제 물을 끓일 때까지 무한대기 라삭나삭 이거 좋아 이제 아니 옛날에 은혜가 여러분 라삭나삭 이거를 진짜 제일 싫어했어요 지금도 제일 싫어 하하하하 옛날에 샘과한테 두고 찍을 때 은혜는 항상 저 뒤에서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멀리서 구경하다가 내가 여러분 좀 이따 올게요 라삭나삭하면은 저 멀리서 이렇게 튀보고 있다가 으으 그때마다 머리 속으로 무슨 갈등 했는지 알아? 곰팡이 분들을 위해 라삭나삭을 네 앞에서 계속 할 것인가? 아니면 너를 지키기 위해서 하지 말 것인가 하지만 나는 곰팡이를 댔겠다 잘 가 나가 내 집이야 집으로 갈 거야 아 조심히 가 어 이렇게 여러분 내가 걸렸어 안 절어 야 야 가시지 마 로우킹 맞아라 자 여러분 이렇게 물이 슬슬 끓어가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냄새 레티쉬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 샌 거 냄새를 맡아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은혜한테 한 번 맞춰볼게요 은혜야 은혜야 이렇게 어디 갔어 성만아 나와 이래키 냄새 한 번 맡아봐 은혜야 오 무슨 냄새 나? 멍게 어 나쁘지 않은 거 아니야 그러면? 괜찮은데? 막 극협내 아 아 씨 알리브라 자 여러분 팔팔 끓기 시작하면 요리끼 큰 놈들 바로 입장 다시 입장 오 야 모양 잡아간다 오 뭐야왜왜왜왜왜 혀 같아 잡아 봐 딱딱해졌어 오 오 딱딱해졌지 오 다 가지고 있어 계속 작아져요 여러분 없어진 소멸? 어 좀 어린 거 아니야 너 생각이? 자 여러분 이 상태에서 한 20분 정도 푹 끓여줄게요 왜냐면 적당히 안 끓이면 뭐 걸려요? 비브리오페 여러분 원뿔 군소 잡았을 때 모양 됐죠? 따르케 생겼네 돌처럼 생겼어 이것도 그냥 길 가다 보면 조약들로 갔잖아 아닌데? 그건 뭐 같은데? 소협 난 그거 소음격 진짜 이거 딱딱해졌어 완전 내 거랑 똑같네 어 크기랑 똑같이 지지질해요 자 여러분 이렇게 20분 끓이는 동안 튀겨버릴 요 두 마리는 맵킨에다가 락지 치기 수분을 쫙 말려줄게요 오빠 20분 됐는데 언제 찍어? 됐어? 찍자 찍자 나 찍어줘 자 여러분 이렇게 20분이 딱 지나거든요 지금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어? 요 이거 두 개 아니야? 진짜 쪼그맛 에이 내놔 뭔 소리야 아 내놔 말도 안 돼 이거 두 개라고? 야이씨 뭔 개소리야 내놔 내놔 빨리 내놔 너가 카메라를 켜가지고 나를 부를 리가 없어 이거라고 거짓말 얘라고? 군수 냄새가 나는데? 군순아 야이씨 거북이 옆에 났네 이 랩 서랑 보시면은 생각보다 조금 딴딴하긴 한데 그래도 말랑말랑거려요 근데 뭔가 귀엽죠 여러분 쫙 처음 잡았을 때 그 모양에서 작아진 느낌이고 자 그럼 냄새 한번 맡아볼게요 아 쌩이나? 아 어 아하 너는 괜찮을 거 같은데 나는 되게 싫어한 냄새 한번 맡아봐 음 맛있네 그 어디 놀러 갔을 때 다 뭔 소리야 놀러 갔을 때 그거 너무 번데기처럼 파시는 거? 응 이게 진짜 좋은 냄새로 찌렉낸데? 그거 파시는 분들 진짜 가스라이팅 오진다 아니 아니 개인 취향이 지금 사과해 사과해 죄송합니다 이거 절대 가스라이팅이 아니고 찌렉내 난다고 했잖아 저 가끔 찌렉내 좋아하고요 제 오줌도 받아 먹고 해요 으윽 자 여러분 그래서 요건 잠깐만 식혀둘게요 자 그러면 이제 튀김 폴리쉣 난 그래도 쌩 이거 냄새가 훨씬 낫다. 씹어 투복. 나랑 반대네 너는? 나는 여기에도 맛이 냄새가 나는데? 너무 이상한데. 너가 더 이상한데? 너가 더 이상해. 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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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얼굴. 자 여러분 이렇게 바삭 수분을 말린 거에다가 자 바로 이번에 그냥 리잉가루. 리잉가루 이렇게 쫙 뿌려주고 자 이렇게 조지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아 왜 이렇게 느려 한 박자. 다시 한다. 하나 둘. 이번엔 맞춰봐 진짜로. 다섯 안에 할 테니까 너 바로 해야 돼. 하나. 다시. 야 다섯 안에 한다 했잖아. 항상 긴장하라고. 한다. 0. 조조조조조조. 어어어. 튀긴 다음에 얘는 튀김을 먹고 쟤는 그냥 먹는 거야. 초밥을 두 동이 해가지고요. 한쪽에는 초밥을 삶은 걸 읽고 한쪽에는 튀김 걸 읽고 한쪽은 그냥 먹어볼 거야. 총 4가지의 맛비교를 할 수 있는 거지. 르마트. 자 후라이핑. 체킹. 그리고 바로. 파이어. 그리고 바로. 어어. 우리 손 잡자. 왜 갑자기. 똑똑하게. 일단 밤에도 잡을건데. 마지막이야 우리 헤어져? 어 우리 계약 끝났잖아 얼룬아 여보 쫓아 냈어 이렇게 오빠 빨리 이렇게 여러분 봤죠? 다급하면 오빠라고 일이란 해요 오빠는 그때마다 알아요 여러분 이렇게 기름이 달궈지면 돈슈리키 바로 입장 오 여러분 얘네 왜 부풀어 올리지? 왜 그럴까? 얘는 앉아가지고 여러분 튀기니까 되게 부풀어 올랐어 맞어? 맞지? 맞어 야 하지 마라 부풀어 올랐어 자 여러분 지금 요정도면 다 된거 같거든요 바로 톤오프 굉장히 지금 맛있어 보인대 일로와 이래 자 요거 둘 다 이제 시켜주는 동안 초밥을 한번 만들어줄겁니다 초밥을 만들때는 밥에다가 단촛물이란걸 섞어가지고 새콤달콤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거 지금 바로 한번 만들어볼게요 야 빨리 와 내가 왜 이거 셀카로 들고 있어 너 내가 지금 직원인데 너 일로와 3초 안에 안하고 모자이크 푼다 너 오늘 쎈 머리지 지금 3 2 성훈아 미안해 눈갱 죄송합니다 아 뭐야 왜 인정하면 어떡해 내 눈에는 되게 오늘 밥 있나? 여러 버섯 너가 밥 했잖아 맞아 이거 그냥 한거야 여러분 가사에 대해서는 남녀노소 그런거 전혀 없습니다 설거지 맨날 내가 하자 아이 근데 이런거 있잖아 나는 편집을 하는데 넌 누워서 티비보고 이럴때 언제? 그럼 너 뭐해? 윌 윌? 딱 두개 나올정도만 해주고 단촛물을 만드는거는 야 비켜봐 알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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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윌해 윌 윌 왜 왜 왜 아아 너 발 아프다며 이 애끼야 아 쓸렸어 자 그러면 단촛물을 만드는건 식초 소금 롤탕 이렇게 세가지만 쓰면 돼요 리초 런런 런런? 언언 말고 이제 런런으로 바꾸고 있어 너가 롱롱이니까 내가 좀 견제하려면 런런으로 해줘 너가 롱롱으로 하는거 내가 이길 수 있을거 같거든 아 진짜 이거 잘한다 맞지? 너 이렇게 길게 한 문장은 쫙 얘기 못하자 너 런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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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롱음 날짜 그리고 롤탕이 꽤 많이 넣어도 돼요 자 여러분 이렇게 했으면 바로 사정없이 런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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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얘 하나 딱 올리고 튀김에서도 얘 딱 하나 올릴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원뿔근솥 초밥과 원뿔근솥 튀김 그리고 삶은거 등등이 완성되어있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튀김초밥 자 원뿔근솥 튀김초밥 먼저 한번 추베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장에 콕콕콕 찍어가지고 자 바로 먹어볼게요 추베르 눈를 잘 담아면 взлом 런런 거짓말 밥이 맛이 없어? 으잠 하하핳해 deinen 흰색하게 계속 보여줘 carte 거짓말 이게 너무 와 컨텐츠 안 됐다. 이거 뭐 먹어 진짜로? 입에 넣자마자? 우와 여러분 제가 생각했던 식감이랑 너무 달라요. 왜냐면 처음 다 들어가자마자 바지직하면서 씹혀야 되는데 바지 하고 안에 원불고소가 너무 딱딱해졌어. 씹자마자 그 원불고소의 그 군소의 향이 나와요. 근데 은혜는 좋아할 수도 있을 맛이에요. 고종 맛이 되게 세. 은혜야 너 이거 한 번 먹어봐. 너는 얘가 더 잘 먹을 것 같아. 빨리 먹고 싶어. 너 배고프지 근데? 어 나 배고프. 찍어줄게 이렇게. 은혜 먹다가 못 먹으면 뱉어도 돼. 과감하게 어지럽. 좀 무섭다. 먹어봐. 주룩주룩. 아니야 아니야 아직 모르지. 초장이잖아. 따가워. 한 번 씹어봐. 딱딱해? 응. 맛있어? 응. 아 못 먹었어. 뭐야 맛있은 것 때문에. 처음에 나 먹었었는데. 네 그 다음은요? 이게 씹으니깐 이상해. 향은 괜찮은데. 어. 뱉어 뱉어 뱉어. 여러분 저거 보세요 아. 씹었는데 이게. 오 여러분 씹었는데 그냥 모양이 그대로예요. 입 좀 샌고. 냄새나. 어땠어? 너가 준 예전에 그 뭐야? 못 먹는 거? 개군소? 그거를 못하니까 이거 먹으니까 맛있어. 여러분 은혜는 절대 참군소 먹이면 안 돼요. 그럼 컨텐츠 개맥이에요. 왠 줄 아세요? 무조건 개맥 시켜 먹을 거거든. 영화 보면서 쭈어 먹을 거야. 약간 이거 더 닿으면 혹시 혀 마비되고 이렇게 돼? 어 그렇지. 왜? 왜 하영아. 강하지 않았어. 너 잘하네. 근데 진짜야. 거짓말 하지마. 저도 은혜가 먹었던 거 한번 먹어볼게요. 초베르. 되게 찔뀌어 지금. 아까 그 튀김에 밥 먹은 것보다 훨씬 나은데. 소라. 그거는 못 뱉어. 왜? 그거는 먹어야 돼. 모래가 되게 찔뀌어요. 그래서 너무 비극하며. 아니야. 왜? 먹어야 돼. 에이! 아까 왜 돌아. 그럼. 에이! 맥주. 에이! 맥. 에이! 아이 씨. 은혜가. 이혼하자. 나 여기서 눈물 흘리면서 부육질하고 있는 은혜 앞에서. 이 모습이 떠나가지가 않을 것 같아. 너 튀김 먹어볼래? 초장 간장. 초장. 이게 튀김이 근데 괜찮해. 하나 둘 셋. 시럽 시럽. 감정 개없네. 아. 아 여러분 표정을 봐야돼. 성훈아 이거 모자이크에 줘. 어우 디스커스 오우 이야. 튀김은 맛있지 튀김 옷은. 그 튀김을 먹고 싶어가지고 계속 씹고. 군소 맛은 어때? 좀 있어. 사실 원불고사가 식용으로 불과하거든. 그래가지고 독이 있고. 안돼 안돼. 하하하하하